2, 3, What's your number? 안녕하세요, 시크릿넘버입니다. 네, 저희 시크릿넘버가 테나시아가 주최한 Top 10 Awards Best Artist of K-Drama OST 부분에서 인도네시아와 중국 지역 개선 1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인가 바를 사랑해주시고 열심히 투표해주신 인도네시아와 중국 락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크릿넘버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크릿넘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2, 3 1, 2, 3